1. 애플리케이션 설계 2. 애플리케이션 설계 2. 애플리케이션 설계 만약 API가 없다면 애플리케이션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통신 규격으로 통신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복잡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개발 효율이 저하되고 서비스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지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I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들과 백엔드 서버 간의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통신 규격을 사용하더라도 표준화된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모바일, 서버, 클라이언트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고, 백엔드 서버와 쿠버네티스 엔진, 또 다른 백엔드 API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중간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해주는 API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PI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API와 관련된 리소스와 메소드를 간편하게 정의하고, API의 이용 현황과 성능 지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백엔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API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되지 않은 개발자나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API URL을 획득한 경우, 해당 API 호출을 차단하여 보안 접근 제어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별 API를 생성하고 서비스별로 접근 제어를 구성하는 것은 관리가 어렵겠죠. 이때 필요한 서비스가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API를 간편하게 등록하고, 접근 제어 및 액세스 컨트롤을 용이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API 게이트웨이는 트래픽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개발자가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초당 많은 수의 API 호출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당 호출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과도한 트래픽이 백엔드 서버로 전달되지 않도록 트래픽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트래픽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는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API 사용 현황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게이트웨이는 호출 건수당 과금되기 때문에 빌링 확인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서비스 플로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를 사용하는 관리자는 인증을 통해 API를 등록합니다. 이를 위해 API 컬렉션을 생성하고, 미리 만든 API를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API 컬렉션에서는 사용할 API의 인증을 위한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관리자는 키 유효시간 설정을 통해 인증 보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등록하고,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API 키를 개발자에게 전달합니다. 개발자는 전달받은 API URL과 키를 사용하여 API 호출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호출된 API는 해당 엔드포인트로 전달되며, 응답값을 개발자에게 반환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호출이 수행되면, 빌링 시스템으로 호출 내역이 전달되어 과금 정산이 이뤄집니다.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내역은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며, 실제로 과금도 이루어지는 형태로, API 게이트웨이의 서비스 플로우가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API를 컬렉션으로 관리하는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PI 게이트웨이에서 필요한 API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API는 특정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컬렉션에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API 컬렉션 A, API 컬렉션 B, 이렇게 목적에 따라 구분해놓고, API를 컬렉션 A에 할당하고, 다른 API는 컬렉션 B에 할당하고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 배포가 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API 키는 각 컬렉션 별로 생성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전달받은 API와 키를 사용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엔드 API가 호출되고 응답이 반환되고, 최종적으로 API 응답은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됩니다. B 컬렉션에 할당된 API는 앱 B에서 호출되며, 백엔드 API 호출과 응답 사이에 해당 컬렉션의 API가 응답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용도에 맞게 컬렉션별로 API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API 게이트웨이의 동작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PI 호출은 일반적으로 URL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URL을 패턴으로 인식하여 해당 API를 처리하는 서버 또는 백엔드 API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의 URL 중 사인업이라는 패턴을 가진 API 요청이 들어온다면, API 게이트웨이는 URL 패턴을 확인한 후 해당 패턴에 맞는 첫 번째 서버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이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두 번째 서버로 전달됩니다. 서버는 API를 처리할 수도 있고, 백엔드 API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인 로그아웃은 해당 패턴에 맞는 세 번째 서버로 전달됩니다. 이때, API 게이트웨이는 이후 해당 호출의 결과를 받아서 호출한 앱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URL 패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서버 또는 백엔드 API로 호출을 전달하여 앱의 응답 값을 전송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의 활용 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처럼,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로드 밸런서로 전달됩니다. 이때 로드 밸런서는 바로 백엔드에 있는 버추얼 서버나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는 해당하는 URL 패턴을 분석한 후, 백엔드에 위치한 서비스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쿠버네티스 엔진이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서버리스 환경에서 서비스 플로우를 구성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하나의 서버에 집중하는 대신에, 각각의 기능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클라우드 펑션에 탑재하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반적인 배치를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특정 패턴의 URL로 특정 작업을 요청하면, API 게이트웨이는 이를 식별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탑재된 펑션에 요청을 전달합니다. 물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인증도 동시에 수행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로드 밸런서와 버추얼 서버를 이용하는 아키텍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서버리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가용성과 확장성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API 게이트웨이가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이러한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API를 등록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생성 시 필요한 정보는 API 게이트웨이 이름을 입력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API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여 API를 등록합니다. 당연히 API 등록 시 API 명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또한 간단한 컨텍스트 설명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API의 버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는데, HTTP 또는 HTTPS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선택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URL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API 호출 시 처리할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는 URL을 등록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 URL을 입력합니다. 또한 해당 API를 호출할 때 보안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보안은 API 호출 시 인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패스워드 형태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보안을 적용하지 않고 오픈 API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콜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천이 다른 경우 호출 시 웹 브라우저에서 에러 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해 콜스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API를 호출할 때는, URL 패턴 매칭을 통해 어떤 백엔드 API나 서버를 호출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URL 패턴에 맞는 적절한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주로 get, post, put, delete의 네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각각의 방식은 데이터 업데이트나 정보를 가져오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API 호출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때는 post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소드를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소드 사용 시 인증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PI를 등록한 후에는 해당 API를 배포해야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이 메뉴에서는 생성한 API의 새 버전을 생성하거나 Swagger Export, API 배포,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I 배포를 진행한 후에는 API 컬렉션에 해당 API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API의 사용량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제한 건수와 제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한 제한 시간 동안 몇 건을 처리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API와 사용량 정책을 연결하기 위한 API 컬렉션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API와 사용량 정책이 등록된 API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고 키 유효 시간과 사용량 정책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API 컬렉션을 생성한 후 상세 화면에 연결된 자원 탭에서 앞서 등록하고 배포한 API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API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API를 호출해 봐야겠죠. 가장 간단한 API 호출 방법은 웹 브라우저에서 해당 API의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출하면 백엔드 서버나 해당 API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에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을 할지 샘플 코드를 한 번 짜봤습니다. Hello from Samsung SDS라는 백엔드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API 호출 시 해당 엔드 포인트에 대한 스크립트가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PI를 생성하고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처럼 API의 평균 응답 시간과 평균 호출 횟수를 기간별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비 이번 달에 API 호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성능과 사용량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호출 시 중요한 매트릭이 응답 시간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5월 7일부터 16일까지 평균 응답 시간이 약 12ms였던 것에 비해 19일부터 30일까지는 20ms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응답 시간 증가는 백엔드 서버의 부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호출 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API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노티피케이션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상품은 메일, SMS, 푸시 세 가지 형태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 서비스는 주로 서버 장애 등의 상황에서 이메일로 알림을 받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 결과를 이메일로 받고자 할 때도 메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MS 서비스는 시스템 장애와 같은 알림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문자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 SMS 서비스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푸시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앱 내에 푸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REST API를 통해 제공되므로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웹 기반 콘솔을 통해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예약 발송이나 대량 발송도 웹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일, SMS, 푸시의 아키텍처 구조와 핵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일, SMS, 푸시 서비스는 프로젝트당 하나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사용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API 형태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달되며 각각의 서비스에 도달하여 메일, SMS,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합니다. 사용 내역은 미터링 데이터를 통해 수집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메일, SMS, 푸시 서비스는 이력 조회, 전송 결과 지표 통계, 수신 거부 기능과 같은 공통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 모바일, 푸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는 퍼블릭 API와 어드민 API인 콘솔 API가 있습니다. 퍼블릭 API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상품 호출용 API고 콘솔 API는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해 관리자용으로 제공되는 API입니다. 그리고 푸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위해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구글 플랫폼의 경우 GCM 인증을, 애플 플랫폼의 경우 APNS 인증을, 아마존 플랫폼의 경우 아마존 디바이스 메시징 인증을 획득해야 해당 플랫폼에서 푸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 SMS, 푸시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샘플 화면입니다. 예상 청구 금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형태이므로 처음 신청할 때는 예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푸시를 생성하고 상세 정보에서 API URL 정보와 서비스 인증용 앱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L과 앱키를 앱 개발에 포함해서 모바일 앱의 푸시 알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발에 필요한 API 호출 정보는 사용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S 상품을 신청하면 단문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SMS, MMS, LMS, ISMS 4개의 API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API URL 정보와 서비스 인증용 앱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PI를 이용해서 단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앞에 푸시와 SMS와 마찬가지로 메일 서비스에서도 API URL 정보와 서비스 인증용 앱키가 제공됩니다. URL과 앱키를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여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에서는 CORL 명령어를 사용하여 API 호출을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의 사용자 가이드에서는 이를 위한 샘플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제 포맷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맷을 활용하여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API 호출을 위한 URL을 지정하고 앱키 정보는 상세 정보에서 획득한 앱키로 대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경우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예제 포맷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샌더 주소 부분에 사용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이메일 주소, 제목, 본문 내용을 포함시킨 다음 수신자를 지정합니다.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참조 사용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PI를 리눅스 화면에서 COR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예제를 실제로 호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메일 주소가 발신자로 표시되고 수신자도 정확히 나타나며 샘플 내용이 본문으로 추가되어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API 게이트웨이와 메일, 푸시, SMS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